2022년 11월 19일입니다 또 보고 갑시다 11월 19일 음 색깔이 색깔이 이 색이 보이죠? 이 색이 이 색은 결과적으로 어떤 장애를 받은 겁니다 어떤 장애인 것 같아요? 항상 간단해 온도, 습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온도가 높다 낮다 습도가 높다 낮다 여기에서 잎의 색깔이나 잎의 모양 잎의 형태 이런 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우리가 유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데미지를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물온도, 습도 측면에서 충분히 이걸 잡아낼 수가 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걸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알아야 된데도 이걸 자 이 기준을 잡아내세요 이게 어차피 물온도에서 7대3의 원리예요 무조건 이게 무조건 물 때문에 나타났다 습 때문에 나타났다 온도 때문에 나타났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7대3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2차 피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세요 지금 이게 제가 아침이야 이게 8시... 몇이야? 아... 아홉시? 아홉시나 아홉시 아홉시에 갔는데 13도 나오네요 13도 자 홀랑 삐끼면 됩니다 한 15도에서 왔다 다운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이번 같은 케이스는 오후 2시네 오후 2시 자 잎색을 한 번씩 보세요 잎색이 들려주는 게 이 식물의 강압성이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이 기준이 됩니다 자 강압성이 잘되어야 뿌리, 잎줄기 모든 게 좀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나가는 거고 자 11월 21일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잎이 좀 더 더 떠있다 그죠 잎이 쳐졌다 떴다 이 느낌 알겠죠 칼슘을 치면 좀 더 더 땡기는 거 살짝 드는 건 맞아요 근데 굳이 육류에서 칼슘을 쳐가 막 확 잡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안 아프면 되는 거고 뿌리만 잘 나오면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자 지나갑시다 자 몇 원수입니까 항상 야간온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세요 야간온도 자 일반 비누루지 지나가고 황토팜이 뜨믈뜨믄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자 음 지나가고 시설 그리고 뿌리와 토양 시설 뿌리 이 뿌리와 지상부 이 관계를 계속 생각을 해내세요 자 이걸 이제 저는 이제 골주 탱기라고 표현합니다 탱기 꺾고 이 뒤에 이제 라인 깔아가지고 하는 중입니다 자 야는 뒤에 이제 비누로 비누로 잡아줄 목적이겠죠 야는 이 약치는 호수 호수를 꼽아가지고 뭐 보온이나 이런 역할이겠죠 자 지나가면 되고 이 모든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분같은 게시는 여기 어디야 아 일반이구나 몰라요 자 여기도 지금 요런 부분들 요런 게 이제 2차 피해다 저게 뭐 한두 개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저게 개체수가 많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여기도 보면 자 일단은 못파는 트레이는 띄아놨습니다 이게 현명합니다 자 근데 저게 처음부터 저걸 좀 생각을 해야 돼 요게 뭐냐면 온도장입니다 온도장에 온도는 다른 말로 화상이라고 표현해요 화상에 노출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잎의 세포가 장애를 받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알다시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초만 잘 나오면 어차피 저 부분은 다 순을 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지나가면 되고 음 됐고 자 이분 같은 자 봐요 이게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야 항상 제가 균 충 생리장애를 놔두자고 표현했죠 자 충은 딱 아 이게 벌레이기 때문에 벌레가 건드렸기 때문에 딱 알아 근데 균은 참 애매해 균과 생리장애는 어 연결되는 거지 자 생리장애는 다른 말로 식물이 약해지는 겁니다 식물이 약해진 상태에서 물온도 물온도가 개입을 하면 이제 균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건 뭔 것 같아요 이거 이게 균으로 보입니까 자 일단 이거는 어 생리장애입니다 고온장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단순히 어 확 뜨거운 게 아니라 여기 물이 있었다는 거야 물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확 높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2차 폐기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 물을 웬만하면 어 오전에 줘가지고 말라야 됩니다 자 한 낮에 또 물주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되죠 자 요런 게 이제 아 균이죠 균 뭐 입마름병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 이게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딱 보면서 이게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균은 좋은 다습에서 많이 시작돼요 자 좋은 다습에서 자 어떤 조건이 형성돼서 이런 2차 폐기가 왔냐 여기까지 음 어 일단은 물온도가 흔들어야 됩니다 어 온도가 높든지 낮든지 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 물이 여기서 복잡 복합적으로 생기는 게 다습이죠 이 다습이 형성되고 그 다음 이 세포가 뭐 물러진다 뭐 세포가 마른다 이런 식으로 2차 피해가 오고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내려앉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입마름 뭐 입물음 여기서 시작돼서 이제 잿빛이나 이게 확 달라붙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확 심하게 2차 피해가 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균 균에 대해서 생리장애에 대해서 이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를 좀 더 더 쉽게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생리장애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중인데 이게 세업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책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보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균충은 정말 간단해요 왜 이미 많은 책들이 그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면서 아 균이구나 층이구나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 생리장애가 참 다양하다 이거지 자 마령화나졌다 자 아무쪼록 제가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합니다